정 coral 아 왜 마음대로 chilling해? 저희 노래는 이따가 불ын게요 누가 누나들은 여름휴가 간다면 어디로 누구가 어떻게 해서 가고 싶어요? 진사랑 어디가요? 여름휴가는 물가, 물을 좋아해서 물가로 가고 싶고 왜 돈이 아쉽나요? 부끄러운 분이냐면 사실은 가족들이랑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회사 식구들이랑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팬들이랑 여름휴 사람 먹고 있어요 우리 마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편하고 이럴 줄 몰라서 그냥 일반 야유회같이 고기도 꺼먹고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즐겁게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한테 갈 거예요 네? 지금 왔어요 아 이산똥